가처분에 대해서 두 가지 장면에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가처분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가처분권자가 나름대로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처분권자가 법대로 할 땐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2022년 8월 26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경매 라방 제 119강입니다. 네, 잠깐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가처분 등기 및 경매 사례 분석입니다만 먼저 제가 가처분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장면에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가처분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가처분권자가 말이죠. 나름대로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처분권자가 누구한테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할 땐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보니까 완성이 돼버렸어요. 완성. 목적 달성을 다 했다는 것이죠. 즉, 목적 달성을 하였다. 그러면 이건 가처분은 말 그대로 껍데기다. 이건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아직 목적 달성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물건이 괜찮다. 이러면 봐서 어디 대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부동산 등기부동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가처분 사건 번호하고 또 관할 법원하고 당사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력하셔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창에서 보니까 이게 몇 년, 몇 일, 며칠 날 해제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당일 날 등기부동본을 띄워보니까 아직 가처분은 말수가 안 돼 있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답니다. 해제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법원의 직권의 말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처분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단지 가처분 말수 등기를 안 했을 따름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허당이에요. 껍데기 허당이다. 이런 경우는 마음 놓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고 목적 달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 118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목적 달성하니까 건조당권을 설정해라. 건조당권 설정, 건조당권 설정, 등기, 이행, 이름들이 길죠. 하우 넘기라. 이런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건조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치분을, 갑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가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구상에 갑 명의로 저당권이 떡하니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더라. 그럼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목적 달성이 되었다더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치분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 내용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제가 간혹 가다 받아요. 어떤 거 하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그런데 가처분에, 이거 잘 들으세요. 피보존 권리가 이거야, 이거야, 이거. 건전한 거 설정 등기를 해달라, 이거지. 건전한 거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이야.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뒤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처분에 의한 건전한 건 설정은 언제 됐지? 만약에 가처분 건 A, 갑이라고 그러면 갑의 저당권은 이때 설정되었단 말이죠, 이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갑이 이 사람이 뿅 해가지고 반복권 실행에 의해서 임의경비 신청하거든요. 임의경비 신청했을 때 A는 과연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말수긴 굴리지 않으면 당연히 갑, 이거 저당권이잖아요. 이거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이거입니다, 이거. 갑은 뭐다, 이게. 갑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이 돼 있다고 그러면 피보존 권리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피본다, 이게 피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피보존 권리, 부동산 등기 부동산 나와 있으니까 피보존 권리를 쫙 봐가지고 어, 뭐지? 권자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네? 어, 그런데 가처분에 의한 저당권 이 사이에 임창인이 뿅 나타났네? 그런데 이게 경매가 넘어왔네? 과연 이 사람은 나 잘지 않는데 대항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수긴 굴리하면 건전한 권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경험은 뭐다? 가처분 등기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당신 나중에 아웃이야? 또 이런 게 아니십니까? 가처분 되면 어떤 무슨 검지하는 행위 이 등기부동산이 양식 보여드릴게요. 검지하는 행위가 다 표시돼요. 저당권, 전세권 등 어떤 설정 행위를 검지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이 사람은 나중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대항할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죠? 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지난 118강에 이어가지고 알송달송 가처분 등기 아, 이겁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수원지방법원 사건이에요. 2012타경의 6089호 사건입니다. 이거 제가 이것도 이제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경매청보지에 이어서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진행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요. A가 소유자입니다. B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B가 삼산상호저축은행 이건 뭐 일반 자연인이 아니니까 제가 실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삼산상호저축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3월에 B명의로 소유권을 넘어가면서 2011년 4월에 삼산상호저축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해 2011년이죠. 2011년 9월에 C라는 사람이 가처분을 내버렸어요. 가처분이냐면 P보존 권리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래요. 말소. 물론 그렇습니다.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아니십니까. 가처분 같은 경우는 선순위 가처분이니까 엄해야 하고 후순위 가처분이니까 안전빵이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선순위 가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 한마디로 허당에는 가처분이 있을 수 있고 후순위 가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진짜 이거 낙찰자가 된통 당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순차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보니까 B B 소유권 이전 이걸 말소하라. 말소하라. 그러면 뭐냐. 삼산상호 저축은행이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되죠. B가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그런데 채무자를 죽여봐라. 없이 버리고 다시 A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라. 1위화했을 적에 그럼 과연 삼산상호 저축은행의 저당권자로서 지휘는 과연 이것이 보호가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볼 적에 민법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548조 1항에 단서조항이 나와 있는 제3자에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는데 이런 삼산상호 저축은행도 제3자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가처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가처분 같은 경우 가처분의 피보동 권리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그런 가처분에 따라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삼산상호 저축은행에서 나중에 담복권 신용해서 경무신금 넣었단 말이죠. 경무신금. 경무신금 신청하니까 가별한 사람들은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낙찰을 받고 나서 같은 날짜입니다. 2013년 6월 26일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시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이게 매각이 요겁니다. 매각으로 말소 매각. 매각 이게 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요. 직권으로 말소 직권. 직권 말소 시키지 못 받는다는 거. 물 한잔 마시고 계십니다. 목이 자꾸 매이네. 그래서 슬픈 일도 없는데. 시가처분은 매각으로 말소 됐다.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동시에 같은 날짜 따닥 해가지고 가처분에게 직권에 의해서 말소 됐다. 이걸로 미루어 봐가지고 설사 나중에 가처분 시이라는 사람이 가처분 하니까 소송에서 본인이 이겼다 손치더라도 이겼다 손치더라도 3.3.3.5 저축은행의 담복권 실행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등기부동부는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동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펼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펼쳐가지고요. 펼쳐서 이게 보시면 소위권 이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이 소위권 먼저 소위 A에서 B로 B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이 최 모 씨가 소위권 이전하고 나서 2011년 3월달에 이전하면서 2011년 4월달에 삼신인가요? 삼신상호 저축은행에서 1억 4300만원 채권 최고가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저당권을 슬쩍하니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음 편에서 또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가처분이 설정됐다는 것이죠. 임모시라는 분이 피보증 이거 우리 피보증관리 이거 항상 보셔야 됩니다. 피보증관리는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가처분 한 사람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줘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증관리는 피보증관리로 가처분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또 삼신상호 주관행에서 담복구 신용관에서 경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소유권이 낙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변모시사라는 분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6월 26일이죠. 같은 날짜잖아요. 따닥입니다. 같은 날짜에 보니까 7번 7번이잖아요. 7번 7번 가처분 이게 어떻게 됐다 하더라? 등기 말소 됐어요. 말소 사유 말소 이유가 뭐냐 이게 이미 경매련의 매각입니다. 이게 소위 직권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에서 사건의 종결이 되었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입니다. 민법 548조 이 조항 548조 1항 단서에 나와 있는 제3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저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자꾸 파고들 것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무슨 이 나이에 공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종현 경매TV 채널에서 안종현에게 이렇게 설레발 푸는 내용이 돼가지고 그냥 허투루 대충대충 듣지 마시고 천천히 파고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법원 경매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돈 버는 세상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치기 썰치기 어중이 떠중이 아 문화경매법정 가가지고 말하니 무전 쓰면 그 사람들은 경매인들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매인들 보면 부류가 틀려요. 봐가지고 얼치기 설치기가 있고 진짜 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꾼이 되셔야 될 게 꾼 꾼이 뭐 사기꾼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경매 경매쟁이 경매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 경매쟁이 경매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속에 뭐 들어있어야지. 그렇죠? 우동사리만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548조에 대해서 저도 보면 지금 제 사무실에 보면 경매 관련된 책을 책을 상당히 많이 사요. 그런데 사건에서 책을 잘 안 봐. 봐가지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찬바람도 나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다시 한 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이 사건 관련된 경매정보지를 먼저 이건 안전한 가처분인데 조금부터 보여드리기라고요. 경매정보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인데요. 2012타경에 6089 6089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 소재하는 인계동에 소재하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등기부동본 내용도 보면 이 물건 낙찰된 그 뒤에 한참 있다가 발급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내용이거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김모시에서 채모시와 소위권이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3월달에 넘어가서 4월달에 삼신상호 저축안행에서 재단권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재단권 설정하고 나서 그 뒤에 가압력이 들어오나서 임모시가 한참이 가처분을 냈습니다. 한참이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더라 가처분 등기 목적이 뭐지? 소위권 인정 등기 말소를 하라는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뒤에 뜬금없이 뜬금포로 말하지 누가 가처분화했다. 가처분했는데 이게 소유권과 관련된 그런 가처분이다. 그런데 이게 이거 만약에 후순위 가처분권자의 이 사람을 성소화해서 나름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 이 사람은 완전히 어쨌든 가처분보다는 먼저 앞서 저당권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추력하였는데 그럼 이 사람의 지위가 무력화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머리에 참 좋잖아요. 은행 등에서 담보 툴로 뽑아요. 그걸 나서 가처분 해가지고 구당땅땅 해가지고 만약에 이겨버린다면 말 그대로 은행 등 그대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 막 써가면서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당권자의 지위를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아마 저당권자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가진다는 것이고 일단 이 사건은 고정도 보시고요. 이런 물건도 간혹 가다가 경매시장에 나오더라고요.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위 안전한 가처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전한 가처분 이건 또 뭐냐 이거지. 이게 청주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처분 뭐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적 달성입니다. 가처분 목적 달성을 했나 안 했나 그죠. 목적 달성을 했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해가지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매각이니까 경매로 이 부동산을 낙찰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B한테 이 부동산을 정료로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아마도 C라는 분은 원래 A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C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 회수 하기 위해서 착착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등기부동품을 떡 띄워보니까 갑자기 B앞으로 정료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C 입장에선 B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A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C가 열받아가 씩씩 거리면서 가채본을 딱 해버렸어. 뭔 가채본을 하니까 야야 이게 가채본 이게 피보정 걸립니다. B B에 소유권 이제 말소해라 말소 말소해라 B에 소유권 이제 말소해라 이거 말소해라 이거 말소하고 다시 원상 니 앞으로 가져가라 니 앞으로 이러다 보니까 C가 소송에서 판결 확정 판결 해가지고 B의 소유권을 말소시켜버렸어요. 말소시키고 나서 C가 강제 신청 이런 경우는 우리는 눈 감고 입찰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성 있는 금액으로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확정 판결 에서 소유권 말소됐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이 달성됐습니까 달성 안 됐습니까 달성됐잖아요 B는 뭐다 이거 죽여라 얘기했지 근데 죽였잖아요 가치 분 목적 달성했거든요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설사 이 가치 분은 말소가 내가 낙찰받 이 때는 말씀 확정 판결 에서 B 말소됐고 이 가치 분이 말소가 안 됐다 손치더라도 안 됐다 손치더라도 이 경우 뭡니까 D라는 사람이 낙찰받고 이거 소위 따닥입니다 대금 납판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서상에 말소할 목록상에 C 가치 분을 딱 넣어버리면 가치 분은 법원에서 짠짠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가 낙찰받고 나서 C 가치 분 있잖아요 가치 분도 법원에서 말소를 시켰다 이렇듯이 우리가 가치 분이 설정됐다 우리 가치 분이 설정됐다 우리 쫄지 말자고요 그런데 양복 복잡해 저도 안 해요 제가 무책임하죠 무책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1년은 말이죠 경매 낙찰 받는 게 100건이 200건이 낙찰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꿈들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은 경매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1년에 글쎄요 한 두세 건 낙찰 받으면 요즘 보니까 일반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이 낙찰 받기 때문에 또 이런 취득세 세금이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세금이 또 무서워서 많이 취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요즘 2021년 8월 현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위태위태하다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조심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봐가지고 나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러신 분들은 지금 투자하기 완전 투자 적깁니다 현금 부자들은 지금 가서 말 그대로 부동산 줍줍하는 게 줍줍 주워요 줍고 나서 한 2, 3년 있다보면 아마 또 치고 올라갈걸요 분명히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2022년이죠 2024년쯤 해가지고 이 영상물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 말씀이 맞다면 이 영상물 밑에다가 짝짝짝 하는 박수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목적 달성했지 알아서 들어서 낙체를 받고 요건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기부 일부내용 해가지고요 전체를 펼쳐서 네 다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경매로 소유권을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했다가 보니까 냄새 나는 것 같아 2006년 7월달에 해가지고 2006년 같은 해 8월달에 정료로 딱 넘겨버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료로 넘기니까 아마도 주식회사 그로잉이라는 회사에서 이분한테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회행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피보등으로 또 나와있네요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행위는 뭐냐 이거지 한마디로 채권자를 상대방을 해코지하는 행위입니다 해코지가 뭐냐 채권자가 뭐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행위입니다 사회행위 취소하라 이거지 취소하고 이거 죽이고 너 앞으로 다시 가라 이거지 이게 이제 가처분을 하겠고 어쨌든 보니까 가처분 이게 이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 말소 주말등기 됐죠 그렇죠? 가처분도 보니까 주말등기 됐다 이거 이게 뭐냐 일단 목적 달성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럼 가처분이 10번입니다 순위번호는 10번이니까 10번 가처분 등기가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맞춰됐는지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나와있죠 8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했잖아요 주식회사 그로잉에서 확정 판결이라고 가처분에 의해서 야 저 가처분은 가짜야 작으니까 말소 하란 말이죠 목적 달성 해버렸어요 목적 달성 했네 목적 달성 하였고 그 상태에서 가처분을 말소시킨 상태에서 이분들도 보니까 대단히 왜냐하면 저러한 가처분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잉 대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채권 회수하는 데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입장에 봐가지고 뭔지 몰라도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가처분이 이게 한의 떡되어 있단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교통정진의 한 셈이죠 소유권 이전하고 다음에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따라서 보니까 강제 경매 그로잉에서 경매를 집어넣고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김 모이시라는 분이 강제 경매으로 낙찰을 받고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10번입니다 10번 가처분 등기가 강제 경매에 있는 매각으로 어떻게 등기 말소되었다 그죠 날짜는 어떻게 2013년 11월 29일 이것도 2013년 11월 29일이죠 제가 이런 건 제 편의상 따닥이라며 따닥 따닥 같은 날짜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저기 말소할 목록도 다 집어넣고 여기 사실은 이게 뭐면요 말소할 목록에 보면 가처분 등기가 들어와 있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하고 가압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말소할 목록상에 다 이제 그리고 이게 말소할 목록은 가처분이나 강제 경매 가압료 같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갚구 얼구와 순위번호 접수번호 나와있어요 접수번호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건 표시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건도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제가 또 경매 정보지를 하나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정보지를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타깅이고요 2013 타깅에 7984 7984 7984 해가지고 네 여긴 아마 가처분이 여기 있네요 봐가지고 가처분에 가지고 여기 보십니까 이 가처분 여기 내용이 조금 틀려요 이상해요 봐가지고 가처분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이분이 경매로 소위권 이전하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소위권 넘어왔는데 이건 말소시켜버리고 말소시킨 상태에서 가처분에 의한 대법체에서 강제기매 신청을 하였고 일단 그렇게 되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목적 달성 지금 오늘 아마 가처분이 2회 참가요 2회 참가되는데 아마 가처분도 보면 법정시장권과 관련해가지고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고요 또 이제 채무 면타를 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부러 허위로 가장으로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건조당권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채권자가 보니까 어 저거 봐라 저거 저당권 완전히 가짜다 말이지 그 저당권 말소해라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 관련된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하여튼 지분 경매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가처분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제가 아마 순차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보면요 두 번째내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 중에 말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경매가 진행 중에 말소가 되었다는 것은 일단 경매가 기입 등기 돼서 경매가 이 땅 스타트했을 적에는 가처분 등기는 살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모르겠는데 대단히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는 어떡한다 하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창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도통 모르겠어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다 우리 투자대표장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입찰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입찰 들어갔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광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경매가 진행 중에 가처분이 말수가 됐습니다 전체를 펼쳐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위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A라는 분이 최초 6500을 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딱 하니 받아놓으셨단 말이죠 받아놓으신 상태에서 B가 소위권 넘어왔고 또 C 앞으로 소위권 넘어오니까 D라는 사람이 C에 대한 소위권 항상 이래요 넘기니까 소위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동권리라는 가처분인데 그럼 이거 뭐다 이거 죽이란 소리 죽이란 소리지 그런데 보니까 이렇듯이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A 임찬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는데 이렇듯이 후순위가 가처분이 있다 말소 가처분이 있다 이랬을 경우 방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방 잘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예 방이 안 빠집니다 누가 아니 가처분이 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 누가 들어와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십니까 또 모르죠 세상물장 전혀 모르는 사람은 부동산 껍데기만 딱 보니까 완전히 포함나거든요 부동산 껍데기만 보고 뭐 그런 분들 지금도 아마 계실걸요 깡통 전세해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포함나잖아요 룸 에어콘에다 인덕션에다가 뭐 그냥 뭐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보면 깡통이지 깡통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전세가 3억이다 그런데 매매가가 2억 8천만 원 돌아버리는 거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껍데기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껍데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지 부동산 속에 속이 골만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시고 또 나아가서 그 지역에 내가 만약에 전세 더 간다고 하게 되면 전세가 얼마 하는지 특히 이제 매스콤에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동네 그런 지역은 빌라 이런 거 전세로 안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 더 소유자가 법인인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법인 같은 경우 수 틀림하면서 법인 속정표현은 날려버리고 자기네들 그냥 만세 불러버린다면 당하는 건 누가 당한다 하더라고 임차인들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네 전세금이 완전히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홀라당 날려버리면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하냐 이거죠 일단 C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 등굴리라는 가처분화 D가 한 상태에서 A가 빡 열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해버렸어요 강제 경매 신청할 당시에는 이게 살아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D가 처분은 해제로 말소되어버렸다 해제로 말소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에서 서로 쌍방안에 합의를 했든지 그렇게 되겠죠 해제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갑이라는 분이 이걸 낙차를 받았다 해제로 말소된 것이 2021년 5월 18일이거든요 해제로 말소되었으니까 가처분화에 없는 거예요 없어 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해제로 말소된 게 이분이 낙차를 받을 당시에는 이분이 이때 낙차를 받았다 말이죠 낙차를 받을 당시에는 이게 없었다 이것도 소위 안전한 가처분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5년 18일자로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말소됐고 이분은 언제 2021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7,100만 원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7억 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게 완전히 안전빵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권 관련된 등기부등본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내용 1부 내용입니다 전체를 펼쳐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와있네요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법인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또한 소유권 이전이죠 매매를 안전한 김 모실 한 번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가처분권자가 이걸 왜 이 사람들한테 소유 분양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걸 왜 말소서하라고 그러는지 가처분권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보면 5번 가처분입니다 피보정관리 항상 피보정관리 보십시오라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아있으실 겁니다 피보정관리 보십시오 피보정관리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 임차인이 강제금액 신청을 하니까 이게 2020년 1월달에 강제금액 기입 등기 되고 나서 와 가처분 말소된 거지 2021년 5월달이니까 야 한 1년도 더 됐다 그렇죠 그래서 봐가지고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처분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건 말 그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입찰 참여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나의 사건 검색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잠깐 보시지요 보시면 이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이 해가지고 대법원 들어가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118강에서도 말씀드렸나요 법원 어디요 광주지방법원이요 사건번호 뭐요 2017 카단 848이요 당사자 이름 뭐요 채권자 이름이든 아니면 채무자 이름이든 등기부등본사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사건 나의 사건이 이게 쭉 뜨게 되십니다 해제 내용 해가지고요 이걸 보시라는 것이죠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가 진행 중인데 등기부등본사는 현재 가처분이 말수가 안 됐어요 뭐지 그러면 나의 사건 검색이 들어가시라니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해제 내용 보니까 2021년 5월 18일째 해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의 효력은 상실됐는데 단지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정리면 안 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 마음 놓고 들어가는데 다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내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이미 이 가처분은 말수가 되었구나 그런 걸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시도록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 또 화면을 정리해가지고요 우리가 또 이게 서부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이제 2부 방송에서 119강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